오늘 뉴스 장터는 최근에 최고의 인기 주말 드라마 KBS의 신사와 아가씨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앞으로 전개될 반전 스토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앞으로 전개될 반전 스토리가 신사와 아가씨가 엄청나게 인기 주말 드라마여서 지금 온라인 SNS에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반전 스토리도 있고 믿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반전 스토리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사와 아가씨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와 아가씨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반전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신사와 아가씨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사와 아가씨가 지난주까지 36회 방송을 지금 마치지 않았습니까? 뉴스장터가 지난 36회까지의 신사와 아가씨의 평균 시청률을 계산해 보니까 엄청납니다. 30.1%의 평균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이 같은 평균 시청률은 전작인 OK 광자매의 36회까지의 평균 시청률이 28.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와 아가씨가 전작인 OK 광자매보다 1.9%포인트가 높은 평균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KBS의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의 8시대가 황금시간대이다 하더라도 OK 광자매보다 신사와 아가씨가 더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습니다. 더 인기가 있는 주말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명웅의 OST 그리고 정동원의 OST가 있기 때문에 그 시청률을 더 높게 견인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신사와 아가씨가 엄청나게 인기가 끌며 따라서 온라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리고 SNS 등에 이 앞으로 전개될 믿기 어려운 반전 스토리가 지금 떠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 간에 얽히고 설킨 인연,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반전 스토리로 앞으로 전개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전개될 내용은 이겁니다. 이세련이 왕대란의 딸인데 이세련의 아빠가 이영국의 아버지는 FT그룹의 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영국과 이세련이 배달은 남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세련의 아빠가 이영국의 아빠인 FT그룹의 전 회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세련의 아빠는 지금 치킨칩 앞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는 마용필, 마동필의 마용필의 딸이라는 겁니다. 왕대란이 옛날에 마용필과 사겼다는 겁니다. 마동필은 또 왕대란을 좋아했고 그리고 왕대란의 원래 이름은 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송에서 왕대란과 마용필이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세련이 이영국의 남매, 말하자면 형제, 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배달은 남매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왕대란은 이 이세련을 이용해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세련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혼할 때 주기로 한 그 지분을 받기 위해서 세련이를 딸이 있는 오승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속이고 시집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세련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들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이세련은 이 지분을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세련과 박대범은 이렇게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오히려 재결합을 못하고 이세련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그런 반전스토리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반전스토리가 지금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반전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박단단이 쌍둥이라는 겁니다. 에나켐이 박단단을 쌍둥이로 나서 박단단은 남기고 또 하나의 쌍둥이 형제는 보육원에 넣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쌍둥이가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도 모르고요.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박단단의 말하자면 쌍둥이 형제가 보육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믿기 어려운 장면은 이런 겁니다. 박단단의 실제 아버지가 박수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단단의 실제 아버지가 아니면 에나킴은 다른 데서 다른 아빠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스토리도 반전 스토리도 믿기 어려운데 이거는 좀 허무맹란한 것 같아요. 이런 주말 드라마에서 이렇게 불륜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또 박수철이 박단단의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고요. 이번 주 방송에서는 에나킴과 이용국이 패션쇼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박단단이 모델로 나오고 에나킴은 이 패션쇼를 끝난 이후에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데 에나킴이 한국을 떠나지 않는 또 반전 스토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나킴이 패션쇼를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지금 암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시 재발이 돼서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반전 스토리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나킴이 그때 당시에 박단단과 박수철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을 때 공항에서 박수철이 여비라도 주려고 차비라도 주려고 봉투를 해갖고 갔는데 에나킴이 다른 남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 박수철이 김지영에 대해서 에나킴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죽음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너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미국을 갔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가려고 했던 그 남자는 이영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영국을 배웅하기 위해서 공항에 간 거고 에나킴은 그때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상계동 아줌마가 5년 전인가 떠나고 5년 후에도 이 에나킴을 봤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나킴은 미국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아팠던 친정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을 간 것처럼 해서 엄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이후에 미국을 갔고요. 그때 공항에서 남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러 간 그 모습은 에나킴이 이영국을 배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전 스토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럴싸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영국은 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니, 세찬 그리고 세정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제니와 세찬이는 이영국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종이도 이영국 아들이 아닙니다. 제니와 세찬이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남매라고 하고요. 지금 세종이는 조사라가 이영국에서 입적시키고 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영국 집 앞에 놓는 바람에 이 불쌍한 세종이를 데리고 와서 기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 자녀가 있는데 이영국의 자식은 이 세 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종이는 조사라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갔는데 그 아이는 보육원이 데리고 가고 또 다른 아이가 거기 있어서 지금 세종이는 조사라가 아이가 아니고 조사라의 아이는 보육원에 있다라는 이런 반전 스토리도 퍼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믿기 어려운 이런 반전 스토리들이 일부는 맞는 것 같고요. 일부는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듣고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이런 관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반전 스토리 중에 하나는 박단단이 지금 이영국과 재결합하면서 사랑을 싹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 방송에서는 아이들에게 제니와 세찬이 등에게 이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린다고는 하는데 박단단이 이미, 이미는 아니고요. 임신을,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그런 반전 스토리도 전개가 되는데 또 임신도 쌍둥이를 임신하는 이야기도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반전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자꾸 SNS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신상아가씨가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해보고 일부는 또 맞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반전 드라마가 SNS상에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떠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신상아가씨의 이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이런 반전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과연 신상아가씨의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36%이지 않습니까? 40%를 깰 수 있을지 마의 시청률 이 40%를 깰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기대가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방송이 37회하고 38회가 방송될 예정인데 오늘입니다. 오늘이 37회고요. 당초에 신상아가씨는 50부작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해가 늘려져서 52부작으로 방송이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서는 믿을 만한 반전 스토리도 있고요. 믿기 어려운 반전 스토리도 일부 있다는 점을 그러나 지금 SNS상에서는 이렇게 떠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신상아가씨와 관련해서 지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반전 스토리 믿기 어려운 반전 스토리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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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